경호 가수님의 목포에서 목포에서 만난 그 사람 왜 이 세상이 낳았나 우연히 아주 우연히 어쩌라 많이 묻힌 사람 요즘 다 좋아 머뭇머뭇 어릴 때 안녕하며 웃어주던 슬픈 눈에 그 사람 그리워지네 그리워지네 목포에서 만났던 그 사람 가수님의 목포에서 만난 기도하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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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름도 이름도 석자도 묻지도 못한 그날 헤어지길 아쉬워 머뭇머뭇하게 안녕하며 웃어주다 슬픈 눈에 그 사랑 그리워지게 그리워지게 복원에서 만났던 그 사랑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